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서상영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. 좀 더 시장을 단순하게 보자고 하는데요. 앞서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전문가님이랍니다. 팀장님. 전문가 맞으세요.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게 보면 될까요. 그러면 그 반등이 어느 정도 많이 회수가 됐다 싶으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. 네 그렇죠. 거기까지. 오늘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이 상승폭을 좀 확대하다가 갑자기 매물이 쏟아지고 계속 그런 식이에요. 왜 그러냐면 이 코스닥이 저점 대비 그러니까 보면 코스닥 보면 거의 한 10% 이상 12% 13% 정도 빠졌어요. 트럼프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5% 6% 정도 올라왔거든요. 오늘 한 1% 정도 올라가고 하면 7% 정도 올라온 거죠. 많이 올라왔죠. 저점 대비 3일 만에. 네. 그러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팔고 싶은 욕구들이 높죠. 왜 그러냐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미국 선물 시장 자체가 좀 빠졌던 요인. 화웨이 관련된 이슈. 사실은 그것도 그거예요. 화웨이 관련된 시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. 근데 그게 보도가 되면서 매물이 쏟아졌죠. 또 한 번 반응했다는 거죠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추천드려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좀 줄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아침에 그렇게 밀린다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영향력이 별로 없었고요. 두 번째가 뭐냐면 위아나가 평가절하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영향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인민은행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부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빠지는 게 별로 없고 그냥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것은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. 코삭도 마찬가지예요. 코삭도 대부분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여전히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부담되고 있다. 개인들이 사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등을 주기에는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된다. 그 새로운 것은 어떤 건가요? 다음 주겠죠. 다음 주에요.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난주에도 계속 변동성 이렇게 끝판을 줄은 몰랐지만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잖아요. 이 이후의 문제인데 과연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에 어떠한 정책들을 발표하는지 이게 핵심입니다.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다시금 변동성을 키우면서 다시 1900포인트를 하위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주면서 2000포인트를 다시 올랐을지 다시 올랐을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보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러니까 환원조사국 발표하자마자 인민은행이 통화안정채권 300억 이한 발행을 해버리면서 위아나의 안정을 찾았고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영향력이 없이 반등을 줘버렸고요. 그 다음에 그 위아나가 인민은행이 계속적으로 평가절하 절하고시를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절하고시하고 나서 항상 역예나 영내나 그 위아나가 오히려 좀 내려오는 위아나 강세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된 코멘트들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저가 매수사가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건 바람직한 거고요. 어제 미국장에서 또 보면 IT업종 위주로 해서 강서를 좀 보였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관련된 종목 위주로 좀 강서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 히토리오에 대한 전쟁 무기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에서도 히토리오 관련 증시들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종목들도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은요 반등을 하는데 대응주는 반등 기술적 반등 이상으로 의미를 두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오히려 여전히 관련된 이슈에 대단히 민감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쵸. 거기다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코스피가 보면 546개가 올라가고 300개가 빠졌죠. 근데 코스닥을 보면 800개가 넘게 올라가고 400개가 빠졌어요. 2배 이상 더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대부분에 보면 미국 중시대도 보면 중소형주의주 IT 중소형주의주로 많이 올랐거든요. 그랬는데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코스닥도 이게 변동성을 보고 키우고 있지만 대형주의주의에 좀 부담을 가졌던 거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다 올랐어요. 투자심 자체가 개선되고 있는 거죠. 이건 개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보다도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 일부 종목군들이나 이런 쪽에서의 상승이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 종목들이 더 많았던 하루였기 때문에 투자심지는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. 그 결과가 지금 오늘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